전북! 전북! 여러분, 원양성원 여러분,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 장병 여러분, 또 관광객 여러분 대단히 만났습니다. 전국노래사랑 사회담당 일요일의 남자 송혜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. 아이고 많이 나오셨네요. 모두 건강하시죠? 정말 이 넓은 운동장이 여러분들의 열기로 꽉 찼습니다. 오늘 축하해 이 무대 첫 순서는 초대 같습니다. 대한민국 가수 그렇게 많아도 정말 정중한 태도를 가지고 1등 신사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. 선운도씨가 신곡을 했습니다. 다시 한번 더 선운도씨가 신곡을 했습니다. 선운도씨가 신곡을 했습니다. 선운도씨가 신곡을 했습니다. 1등 신곡을 했습니다. 시국에서 1등 신곡을 했습니다. 선운도씨가 신곡을 했습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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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보자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끝까지 자존심에 너를 보내고 가슴 취해 후회를 한다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